언급실 셧다운 문제입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악을 쓰고 편법을 동원하더라도 지금 7개월째 접어드는 언급의학과의 전문의들이나 배후진료과의 전문의분들은 이미 탈진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생명을 갈아 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부가 어떻게 보느냐 이번에 의론은 전부 다 박민수 씨 머리 위에서 다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했고 본인이 다 진두지휘하는 겁니다. 뭐 조경 씨나 한덕수 씨나 윤 대통령은 다 앞에서 뭡니까 그냥 헛수아비들인 겁니다. 뒤에서 다 조정은 박민수 씨가 다 하는 겁니다. 이 눈매 보시기 바랍니다. 부리부리 하지 않습니까 사람 눈매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사람들 보게 되면 사람들 인상이라는 걸 보게 되면 성품까지 다 이렇게 짐작해 보지 않습니까 군의관 투입하더라도 공보위 투입하더라도 언급실 정상화가 안 될 수 있다.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네요. 언급 조치인데 뭐 지금 다급하니까 사람 집어넣는데 해결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좋네요. 정부가 언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군의관을 투입하더라도 언급실을 모두 정상으로 돌릴 수 없다고 인정했다. 군의관은 교수나 촉탁의를 100% 대체할 수 없고 현장 압박을 주기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뭐 일종의 진통제 투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교수나 촉탁의를 사용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강원대병원 첫다운 위기다 이렇게 하면 5명 파견하고 첫다운 위기다 하면 4명 파견하고 이러면 첫다운 위기다 하면 2명 파견하고 그러니까 한 250명 정도 공보위하 여러분들 군의관을 가지고 풀을 가지고 그냥 인력 파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긴급의료인력파견업을 보건복지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이렇게 가 가지고 정상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군의관 투입으로 정상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겠지만 불가한 경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사태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박민수 차관이 인력을 지원하지만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의관은 전문이지만 막 전공위 수련을 마친 전문이기 때문에 교수급 숙련된 인력으로 보기 어렵고 이 군의관 가운데 태반이 일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턴 마치고 온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중위로 인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마친 사람들은 대위로 인강하는데 해당 의료기관 촉탁이나 교수 역할을 100% 대체하는 걸 기대하지 않는다. 인력이 워낙 부족하고 응급실 특수상 2명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인데 주 근무자가 있고 원래 병원 그분들을 도와서 일을 분담할 수 있으며 현장의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의 압박을 줄이는 그냥 진통제 정도 역할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은 뭐죠?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은 본인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본인도 지금 상황이 이게 불가한 경우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주소원장께서 올리신 건데 여기 보시면 어제 이제 이게 톱뉴스들입니다. 연합뉴스 언급실 찾아달라. 119센터의 구급대 요청 두 배 넘게 늘었다. 동아일보 119이송 절반 박대 못 받았다. 중증 외상 환자는 수용 불가능하다. 중앙일보 전문의 한 명이 12시간 책임질하니 언급실은 밤이 더 두렵다. 한국일보 실명 위기인데 20번 전화 뺑뺑이 초응급 대동맥 박리도 4시간 지연하다. 이게 톱뉴스거든요. 6개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지금 31판 같은 거죠. 정말 하루하루가 사름방 같은 거죠. 언급의료과에 있는 분들 하루는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하루하루 이러면 거의 전력투구에서 견디낼 겁니다. 아래는 오늘자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급실 셧다운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언급실이 무너져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병원에 남아있던 의료진들도 자괴감과 죄책감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유념하셔서 대통령께서는 대참사가 벌어지기 전에 용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급실 셧다운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호도하거나 과장해가지고 무슨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그럴 의지는 전혀 없고 이렇게 주수원장이 비교적 의료계 현안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게재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분께서 이 방송을 보고 논평을 하시더라도 애국적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갈 놈들 별로 없습니다. 한국의 의사, 면허증, 선진국에서 안 통합니다. 영국, 미국 등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애국적 논평이 어떤 건지 젊은 의사들 한국 탈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의과대학 교육이 굉장히 우수한 소의학에서 퀄리티 컨트롤, 품질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의료에 계셨던 분들이 의과대학의 품질관리를 아주 잘해 온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또 더 여러분들 똑똑하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미국 의사시험 관련 여러분들 그 시험도 금세 통과할 겁니다. 시험을 2천 번에 여러분들 통과한 사람들은 그거 식은 죽 먹기죠. 이제 그분들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수련의 과정을 미국에서 경험해야겠죠. 아마 그런 요건이 있을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남기시기 때문에 그 하단에 여러분이 의견을 남기셨는데 요즘 사람들은 영어 힘들지 않습니다. 전공이들의 어머니 같습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전공이 어머니께서 외국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영어 힘들지 않습니다. 10년 정도 여러분 영어 원서만 때리 외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다음 이야기가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인용한 것은 옆에 업소되니까 나가라 했습니다. 전공이 어머니나 의대생 어머니 이야기. 아이 상황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 왜 이야기를 인용하느냐. 옆에 왜 있어야 됩니까 자식이. 자식이 옆에 왜 있어야 되냐고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끼고 끼고 살아야 됩니까.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단 본인하고 완전히 분리된 개체인 거죠. 옆에 있던 화성에 있던 딸나라에 있던 거 아니면 뭡니까. 본인이 가장 행복하게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사는 겁니다. 옆에 업소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했다. 옆에 있을 필요가 더 없는 거죠. 이런데 부모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자식은 여러분들 부모 옆에 있고 싶겠죠. 그러나 부모가 칼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1956년일 겁니다. 195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여러분들 반공의거가 일어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짧은 여러분들 봄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탈린이 주도해가 여러분들 헝가리가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인텔의 앤드류 글로버. 유대계 인물이죠. 외할머니하고 외삼촌이 뉴욕에 계셨을 겁니다. 공장을 여러분들 운영하던 아버지가 유대인이죠.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행패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결혼할 때 이런 받았던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영어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인텔의 창업자 앤드류 글로버 이야기입니다. 영어공부를 했고 대학 1학년인가 2학년 될 때입니다. 과감하게 이러면 아버지가 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헝가리 떠나라 이야기입니다. 야밤에 이러면 스위스로 가는 기차를 타고 떠나지 않습니까. 뉴욕에 도착해가지고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 인텔을 창업하죠. 자서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려운 행패에 영어공부를 시키는 게 감사하고 아버지가 공산치하에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떠나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때 본인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안 가겠다고. 아버지가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가. 옆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옆에. 또 여러분들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또 어떤 인물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떠오르냐. 빅터 프랭클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정신과 의사죠. 아우시즈베에서 신혼 중이던 아내하고 여러분들 연로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빅터 프랭클이 미국에 비자를 받지 않습니까 떠나려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너무 늙었으니까 망설이다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많이 읽었던 책 가운데서 내가 유독 기억하는 것은 내가 그때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칼같이 이야기했겠죠. 떠나라고. 우리는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그때 그 부모들이 너무나 의아했거든요. 저 같으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바로 떠나라고 했겠죠. 그러면 빅터 프랭클하고 여러분들 아내가 살아남았겠죠. 빅터 프랭클도 아우시우피제 이름을 갇혔다가 겨우 살아남자면 아내는 죽고 부모님도 다 죽고. 역사적 변곡점에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냐는 문제에 주는 아주 시사점이 큰 이야기인 거죠. 옆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부모님께서 옆에 없어 되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 가슴에 와닿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식은 그냥 자식으로 그걸로 끝난 겁니다. 어디 있으면 든든한 걸로 그냥 칼같이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빅터 프랭클의 부모가 왜 함께 있자고 이야기하냐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내 생전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자식은 자시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죠. 왜 자식 앞길을 가로막느냐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자랑이 아니고 한 분께서 의사분 같으신데 공박사의 성실성은 나중에 주님이 반드시 인정해 주실 것이고 저의 의사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의 의술이라도 주님은 빠짐없이 보고 계실 것이란 믿음으로 성실하게 의협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자랑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분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분은 항상 불같은 눈으로 순간순간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죠. 그분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정의를 부러질 수도 있고 피팍을 받으면서도 오른쪽에 올바른 쪽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들 단호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참 굉장히 좋은 말씀 데비드 흉 흉 흉 흉 흉 예 데비드 흉 아주 걸출한 분이시죠. 항상 그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늘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도 굴하지 않고 좀 어려운 시기도 견뎌낼 수가 있고 또 언제 어디서도 외롭지 않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